2024년 세계 속의 한국 대학 순위 1201위에서 1400위 홍익대, 제주대, 부경대, 숙명여대, 숭실대, 영산대입니다. 1001위에서 1200위 충북대, 단국대, 강원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순천향대 순위입니다. 951위에서 1000위에는 서울시립대와 영남대가 자리했습니다. 901위에서 952위에는 한림대와 성신여대입니다. 851위에서 900위까지는 전남대와 충남대가 자리했습니다. 801위에서 850위 건국대입니다. 781위에서 790위 가톨릭대입니다. 751위에서 760위 울산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721위에서 730위 전북대입니다. 691위에서 700위 인하대입니다. 671위에서 680위 동북대입니다. 631위에서 640위 아주대입니다. 611위에서 620위 부산대입니다. 575위 한국외대입니다. 520위 경북대입니다. 509위 서강대입니다. 498위 이와여대입니다. 494위 중앙대입니다. 436위 세종대입니다. 436위 세종대입니다. 332위 경희대입니다. 328위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307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입니다. 266위 울산과학기술원입니다. 164위 한양대학교입니다. 145위 성균관대학교입니다. 100위 포항공대입니다. 100위 포항공대입니다. 79위 고려대학교입니다. 76위 연세대학교입니다. 56위 카이스트입니다. 51위 서울대학교입니다. 46위 서울 대학교입니다. 56위 카이스트입니다. 41위 서울대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